맞네, 미래씨? 혼자 왜 이러고 있지? 많이 마셨어요. 아, 저 기억 안 나요? 조교님? 안녕하세요. 개강 파티 벌써 끝났어요? 아니요. 무슨 일 있었어요?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요. 물 좀 마실래요? 맞아. 너 참 예쁘다. 아유, 성게 주제 확 씨. 괜찮아. 강미래. 뭐 하냐? 집에 가려고. 그럼 가. 가자. 그 이름이 뭐더라? 가자니까. 지금 뭐 하는 거지? 신경 끄시죠. 뭘 마음대로 가자, 야. 황당하네. 지금 술 취한 사람들이고 뭐 하시는 겁니까? 뭔 생각을 하는 거야? 지금 미래씨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는 건 너야. 미래씨랑 무슨 사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딴 식으로 구는 거 폭력인가, 아나? 됐고. 빨리. 고마워. 마음대로 막 잡지 마.